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신한 퍼플 섬에 왔습니다. 65세 이상은 상품권을 주는데 쓸데가 있으려나 모르겠다. 방금 산책을 제거하며 산책을 위해 산책을 작성하고 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전동차 타고 한바퀴 돌아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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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쥐도 박쥐도 900년된 우물이 있다는 길입니다. 이쪽에 꽃이 앉았으면 예쁠 것 같은데 저 의자에 앉으면 예쁘겠네. 여기가 아주 포토전입니다. 사진 엄청 잘 나와요. 우물까지는 25분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냥 사진만 찍고 내려갑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